이번 주에 또 가장 큰 이슈 이란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어요 이번 주 소식,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시리아 다마스코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1일 낮에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아주 환한 대낮 낮 12시 17분쯤에 폭격을 받아서 폭삭 주저앉은 건데요 이날 이란 영사관을 향하여서 미사일 6발이 날아와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드스 군의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에디 그리고 그 사람의 부관인 모하마드 하지 라히미를 비롯해서 최소 8명의 고위관리가 숨졌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배후를 이스라엘이다라고 지목을 했는데 딱 봐도 너무 이스라엘의 소행 같아 보이거든요 굉장한 정밀 타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이 딱 이런 스타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스라엘 소행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공식 입장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인물들 중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특수부대죠 쿠드스 군 사령관이 포함된 7명이 숨졌는데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해외에 있는 이란의 핵과학자나 군사 지도자 암살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리아에서 사망한 이번에 이란 이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이 자헤디 자헤디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자헤디 이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해부대 쿠드스 군의 최고 사령관인데 2002년에 살해됐던 카셈 솔레이마니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솔레이마니가 사살됐을 때 이란 온나라가 뒤집혔고 심지어는 이란 최고 지도자까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자헤디가 바로 솔레이마니급의 이 최고위 사령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솔레이마니 이후에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 이번에 사살이 된 거죠 이 자헤디라는 인물은 시리아와 레바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모든 작전을 총괄, 감독하는 사람이었고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란 민병대 또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담당한 사람인과 동시에 이 지역의 이란군 중에서는 최고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카샘 솔레이마니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없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 그런데 오히려 이란이 이스라엘보다도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당신의 책임다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고요? 네 물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 비난, 그 다음에 미국인데 사실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겁한 범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때문에 너희도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심지어 이란 외모장관은 이란 내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스위스 대리 대사가 있다고 해요 미국은 이란과 국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의자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위스 대사관에 있는 그 대리 대사 그리고 미국의 이익대표부 직원까지 초치해서 미국이 이거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미국은 철저히 선을 그었거든요 우리랑 상관없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 우리랑 안 했기 때문에 우린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익명을 자처한 두 관리가 있는데 첫 번째 관리는 이스라엘이 공격 직전에 미국에게 시리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거라고 말은 했지만 아주 모호하게 말했다 목표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관리도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이런 공습을 우리한테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은 우리 책임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국도 이렇게 손 빼야 될 일들이 난 모른다라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미국하고 협의하고 누구 공격하고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독 작전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도 또 보복 공격하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죠 네 이란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하메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성명을 통해서 이번에 자헤디가 숨진 걸 두고 우리가 그를 상실한 것에 대한 슬픔이 너무 무겁다라고 언급하면서 혐오스러운 시온주의 정권 우두머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악한 정권을 우리 손으로 징벌하겠다 이 범죄를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보복을 천명을 했고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하면서 또 대공 방어를 강화하고 예비군까지 소집을 했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있을 공격 이란이 할 공격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레바논이나 이라크 예멘 민병대 대리단체들을 통해서 보복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란 자국 영토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을 바로 타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예비군 소집하면서 현재 모든 전투 병력에 대해서 휴가 취소하고 아주 높은 경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면적이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어후 참 걱정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